살사했다 살사했다 기름진 걸 먹었지만 랩스는 안 됐어요. 머무기가 늘었네? 이럴 리가 없는데? 뭐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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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설사를 했는데도 머무기가 늘다니 이게 다 저 자식 때문이야 저 구대형 저 자식이 나타나면서 몸무기가 다시 늘기 시작했잖아 깜짝이야 설마 다시 백돼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지? 아, 아니에요, 상우 씨 이거는 일시적인 증가예요 걱정 말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꼭 상우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될게요 백수지 오늘부터 비상체제 도룹이야 무조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이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